안녕하세요. 동민이의 무비리뷰의 전동민입니다. 오늘은 이곳 킨텍스에 와가지고 영화를 볼건데요. 오늘은 히트맨을 보러왔어요. 히트맨은 코미디영화여가지고 기대가 되고 또 건성우씨가 나오셔서 기대가 되는 영화에요. 아무쪼록 히트맨 재밌게 보고요. 보자마자 리뷰로 돌아올테니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히트맨을 보고 나왔는데 재밌어요. 일단 재밌고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연출로 임해져서 볼만합니다. 그리고 이젠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하신 정준호 배우님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고 제가 정준호 배우님은 투사불체에서 그 작품 보고 팬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반가운 작품이었어요. 그리고 학교 2013에서도 나오셨던 이이경 배우도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 영화가 재미있어요. 재미있고 또 그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권상우 캐릭터가 약간 조금 우리 일상에 있을 수 있는 법한 캐릭터여가지고 더욱더 현실감이 와닿고 또한 약간 조금 그런거 그런게 있어요. 약간 좀 가하다? 가하다. 애션신때는 너무 이제 음악도 나와야 되고 여러 편집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를 다양하게 합니다. 만들었어요. 근데 아쉬운 점은 이젠 너무 가하고 신나음악때문에 그게 장점일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어수선합니다. 어수선한게 아쉬움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이젠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요. 킬링타임 용어로도 볼 수 있고 약간 기분이 다운일때 그때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젠 권상우 배우님 같은 경우 물론 연기 잘해요. 연기는 잘하시는데 약간 좀 아직도 발음이 샌다고 할까? 예 그런게 좀 있었고 나머지는 진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에요. 요번 설 영절때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극장 가셔가지고 이 영화 보시면 딱입니다. 즐거운 가족들과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무쪼록 진짜 꼭 보세요. 이 영화 너무 재미있고 시간가는지 모르고 볼 수 있는 영화에요. 그럼 이상으로 히트맨 리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 안녕